아직도 아침이 온 줄 꿈에도 모르는 여기 성동일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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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어요. 너무 많다. 아빠. 응. 우리 1등으로 가자. 오늘은 준이나 좀 가져갖고 와봐. 네? 이놈. 쓸쓸하자. 쩝쩝하자. 가자. 으아! 아. 아. 아이고? 아! 아 아 주라 아 아 잘 갔다 와 아 네 네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너 가져와봐 아 아 에 신다야! 으아, 너무 가. 이리 와줬어? 봐봐. 태어난만 갖고 온 거야? 아니요. 엄마 보세요. 뽀뽀뽀뽀. 이야, 우리 아들. 이야, 멋지다, 멋져. 저의 놈 하나 붙여줄까? 계란 3개 하고 감자 2개 하고 고추 하나 하고 김 가져온 거야? 네. 와, 너 정말 히트다. 야, 다른 거 없었어? 좀 있었어요. 근데 왜 이것만 갖고 왔어? 여기 주문할 것 같아서. 근데, 쌀은? 쌀이요? 응. 거기 없었군요. 쌀이 없었어? 없었어. 그 쌀 하나 좀 먹으면 좋겠네. 이야, 이 감자는 이거 어떻게 해서 먹나? 감자요? 감자는 김에다가 좀 짜서 먹을래요. 아, 옛날에 여기서 먹었던 것처럼? 네. 또 그렇게 먹고 싶어? 네. 맛있겠지? 자, 봐봐. 아빠 진짜 괜찮지? 아빠 진짜 괜찮지? 응? 꽃은 왜 가져온 거야? 아빠. 아, 정말. 이야, 장난감. 그래야 되겠다. 야, 그 소장밖에 없는데 거기 중간에 먹으면 어떻게 해? 맛있어. 맛있어, 아르라. 음 맛있겠다.